계속 이렇게 칠 수도 없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몇 가지를 정해놓고 공을 쳐야지 순간적으로 공을 치지는 못해요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공을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때리실 때 남 다 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아퍼핸드가 그러니까 공이 만약에 한 번 더 때려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백 쪽으로 올려주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쳐요 근데 약간 몸으로 붙을 때 있잖아요 몸으로요 몸으로 붙으면 약간 뺐서도 쳐요 뺐서? 그럼 모션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하쪽으로 잡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그립을 처음부터 애초에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겠네요 백으로 보낼 때 확률적으로 백으로 보낼 때 80%로 오니까 준비 포핸드 준비 빵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거고 여기서 너무 세게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잡다 댄다고 미리 여기서요? 공을 미리 정해놓고 치는 게 훨씬 나고 아 여기서 하셔도 돼요 하시는데 만약에 백 쪽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쪽으로 잡고 있다가도 푹 틀어도 장관 없으니까 훨씬 더 계속 이렇게 칠 수 없고 제가 그러고 없네요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반응해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몸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리로 오면 빠르게 백으로 전환해서 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아 일단 이리로 치겠다 아이 80% 여기로 오르는데 잘 치는 사람들 여기로 안 줄잖아요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게 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어차피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세게 치기에는 힘들어요 약하면 세게 칠 수도 있지만 세면 세게 못 쳐요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코스를 애초에 이리로 오면 난 그냥 트겠다 그러니까 내가 못 칠 거면 그냥 트는 거고 정해놓고 몇 가지를 정해놓고 공을 쳐야지 순간적으로 공을 치지는 못해요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공을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만의 코스가 다 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낮았을 때는 100% 여기 온다 아니면 80% 여기 온다 80%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정말 잘하는 코스가 100% 때는 당한다 아니면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절대 여기로 안 치겠죠 여기로 온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여기를 치면 이 사람은 몇 굴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해놓는 거지 치고 단순하게 또 오면 치는 건 아니고 바둑처럼 정해놓는 거예요 수를 그래야지 조금 더 게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쳤을 때는 이렇게 치고 저는 레슨지한테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조금 상급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치님들은 길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배드민턴도 그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쳤을 때는 절대 대각으로 못 친다 이 정도 꺾였을 때는 이렇게 썼을 때는 칠 수 있지만 이 정도 꺾일 때는 꽂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내 준비 자세는 서서 드라이브 칠 준비 아니면 놀 준비 몇 가지는 미리 정해놔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딱 가르치다가 올라오는 사람 가르치는 것도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 남자들 조금 빨리 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초반에 잘 가르쳐놓으면 거의 레슨하는 사람들이 34년 안에 에이조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구력이 보통 3,4년 이상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습관으로 배웠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코치들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근데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은 정말 에이조로 만들고 싶은데 개인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처음부터 조금 잘 배워놓으면 똑같은 스텝인데도 네 발이 편하고 부상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 근데 어거지를 뛰면 골반도 아프고 무력도 아픈데 오히려 스텝을 조금 편안하게 배워놓으면 부상이 조금 덜하니까 조금 더 운동하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한 번 나중에 가사 해보세요 스텝인데도 아 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저거 미래의 레슨자분들에 대해 한 말씀만 미래의 레슨자분들 네 편하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거 편하게 뭐 알려드린다고 해야 되나 네 장소는 장소는 고향 팩토 스타디움이고요 네이버밴드에 고향 팩토 스타디움을 치시면 뭐 레슨 스케줄이든 대관표든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